앤즈가 뭘까요? 알려줘, 준규야! 설명해줘! 바로바로 소프! 난 김준규가 걸렸으면 좋겠다. 근데 무슨 소리세요? 락! 떨린다! 나만 아니면...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? 야, 너희들 그만 웃겨. 그만해, 이제 그런 거. 준규야, 바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? 잠시만요. 바지 내려가는데요? 나 이렇게만 30분 하면 어떡할래? 수능 안 보여줄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잘 찾지? 오늘 이런 애가 아닌데? 야 뭐 찾았어? 아무것도 왜? 아 야 보기만 할게 진짜로 아 진짜로 지윤이 형 도망갈게요 그러면 너 하나 있어? 있지 나 많아 저기 아까 비둘기 다리 밑에서 못 찾는 곳에서 찾았어 여기 무조건 한 끼 식사야 진짜로 나 믿는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은 4년의 우정 믿는다 가져가는 거야 아 그러고 보지 마 야 김준규 저에게 빨대 하나 얘도 꽉 줬어요 빨대 하나 형 어? 하나 물물게 한 거? 뭔데 나? 내가 나 딱 하나 사거든 아 그래? 이거 뭔데? 응 나 이거 이거 하나 근데 다 나 한 끼야 어 나 하나 하나 진짜 나 바보 그래 뭔 신기하게도 빨대 한 개가 다시 죄송해 형 몇 개 찾았어요? 하나 바꿀래? 나 다 한 끼야 다 한 끼 정도 되는데 정환아 속지 마라 에이 대미 없게 네 새우고기 마시어 왔어 30만원 나는 이어라 나는 또 오렌지 주스 토하면 유튜브 각이에요? 그러면 해야겠다 아 아 너무 행복해요 스멜 분들을 만나서 아 너무 행복해 아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 사랑합니다 되게 엄청 감사하고 있어요 아 온다 왔다 그분이 온다 지금 합동입니다 안녕 눈물 나요 슈아 아 아 놀라σα 숟가락 아